천안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이 공정률 77%를 보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천안 박물관과 삼거리 주막도 리모델링에 들어가 천안 삼거리 일대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송윤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21년 12월 첫 삽을 뜬 천안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. 총 사업비 570억 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을 갖춘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거듭납니다. 공사를 시작한 지 약 3년. 흥카룡 축제로 떠들썩했던 주무대가 사라지는 등 이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이미 1단계 사업인 지하 주차장 설치와 소화천 정비, 자연 마당 조성은 완료했고 본격적인 휴식 공간 조성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천안 삼거리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공중률 77%입니다. 주요 시설은 잔미마당, 분수시설,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며 현재 우수관러 작업과 조경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삼거리 공원과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천안 박물관과 삼거리 주막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천안 박물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돼 휴관 중입니다. 12, 21억 원 등 총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어린이 체험관 조성과 열람실, 동아리 공간 확대,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이 이뤄집니다. 바로 옆 삼거리 전통 주막도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개보수에 들어갑니다. 천안 삼거리의 상징성과 옛 주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. 한양과 영호남의 길목에 있어 삼남의 관문이었던 천안 삼거리. 옛 명성을 되찾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.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.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.